안녕하세요. 먹티 검증 전문 베가스입니다. 검증이 완료된 럭시백과 검증을 진행 중인 에미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럭시백은 2023년 8월 5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먹티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성을 위해서 조회를 해본 결과 유키백, 배틀 등 다수의 먹티 사이트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니 지금 이용을 하려고 했던 분들은 사용을 중지하시고 다른 검증된 업체를 찾아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 에미스는 2023년 9월 30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초신생 사이트입니다. 동일 서버에서 운영 중인 곳들과 함께 먹티에 관한 이슈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 검증을 진행 중인 곳입니다. 서버 IP 주소는 172-67-221-138로 확인이 됩니다. 현재 에미스에서 먹티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베가스 점검으로 먹티 제보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. 구글에 먹티 검증 베가스를 검색하셔서 다양한 검증 정보와 검증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지금 이용 중인 곳이 궁금하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을 하세요. 검증을 요청하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사이트 이름이거나 조사일 경우 글이 삭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접어주시길 바랍니다.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